포라맵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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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고구마 포라맵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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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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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공군사관학교 대방동 캠퍼스 대한민국 공군의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 6월 김포기지에서 1기 사관생도 입교를 시작으로 미래를 향한 웅비의 날을 펼쳤다. 이곳 서울대방동 캠퍼스는 1958년 12월 진해 캠퍼스에서 이전하여 1985년 12월 충북 청원 청주 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 심신 단련과 학업에 정진하며 성무인들의 숱한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로서 27년 047기에서 37기 27년간 총 2,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곳이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 아래 조국 영공수호의 주역인 보라메들의 꿈을 키우던 이곳의 공군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그 자취를 남긴다. 2007년 10월 1일 세움 공군의 태동 공군의 창설 6.25 전쟁 공군의 발전 공군의 미래 공군의 비행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군의 라베 C123K 수송기입니다. C123K 수송기입니다. C123K 수송기입니다. C123K 수송기입니다. C123K 수송기입니다.